ㄱ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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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ㄱ ㄱㄹ 관리자님 스칼리포드 폭스 게이지가 중닫고 있어요 이대로면 곧 시련이 올 거에요 잘근잘근 씹어버리겠네 ㄱㄹ ㄱㄹ 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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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갯벽 오오오오오오오 캐슬 아야 죽겠는데? 인지 2개면 죽는데 이거 몰디면이라면? 뒤뛰시라면 여기서 여기서 뒤뛰 제발 이러면 살지도? 드디어 악냥냥 보나? 괜찮아 악냥냥을 본다면? 아니 아니 지금 저 여태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! 아니 벌써 밤이야? 아니 뭐야 이게? 저들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! 잘근잘근 씹어버리겠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제대로 굴러가지 않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민나네 자꾸 인상한 소리가 들렸던 이 모든 상황에 제 탓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리자님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좋은 세트라잖아요 아니 저것도 바리에이션 있어? 아니 저것도 바리에이션 있어? 아니 저것도 바리에이션 있었구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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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거는 아는 사람도 적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니 뭐 악냥냥을 볼 수 있어야지 평소에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그래서 토끼피 왜 지금 풀피? 뭐지? 관리자님 테리포드 포크브리즈가 한 칸 남았어요 곧 자색 정월 시간이 올 거예요 어? 악냥냥냥냥 어? 응? 어? 어? 아 이거 핫배 가능이라고 이거 안 쓰는구나 으응? 으음 여기서 분할됨 해줄까? 씹어버리겠네 아니 1인클 하는 놈 개 처맞고 1인클 하네 악략략 딱 두 번 들었어 지금 붕괴 서드 어짜 티비? 하하하하 아 근데 잠깐만 작동 못 시키잖아 얘 괜찮아? 답은 보이지 않았네 아니 괜찮아 괜찮아 답은 있어 물리 간섭 보호장에 잘근잘근 씹어버리겠네 씹어버리겠네 안생로가 복구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하하하 고증으로써 재미있을텐데 게임으로써 좀 길게해질거야 아마 안생로 같은 거 나도 2, 3톤 끌려가지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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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크의 무기가 파괴되어 있어요. 이 틈에 빠르게 개업하면 직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거에요 관리자님. 심지어.. 심지어 혼자 싸우면 파열 관리 줌나 잘해가지고 지금 게임이 개잘 들어가는거 봐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팀장버프도 팀장버프인데 그 뭐 팀장버프도 어 저기 돈 많이 주는데 애초에 동기 자체가 파열 관리 엄청 잘해줄걸? 아이식 아유 백딜? 살았네? 어 그 그..선생님 지금 저한테 뭔 짓을 한거죠? 지금 저한테 뭔 짓을 한거죠? 지시고 싶으세요? 선생님! 지금 호드가 발광하잖아요? 어떻게 책임질거야! 호드가! 발광하잖아요! 앙냥냥 기다리시게! 개체의 주위가 파괴되어있어요! 잘근잘근 씹어버리겠네! 이 틈에 빠르게 제압하면 지압! 직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거에요! 야아.. 아니 근데 체력 벌써 이만큼 채워가지고 호드 바로 얌전해지는거봐 이거 아니.. 다른 캐릭이었으면 기껏해야 십식 체력 채워가지고 한 다섯 턴 정도는 막 그.. 막 그 뭐야.. 아나운서들 야라를 하는데 한 턴만에 갑자기 온순해짐 오늘도 멋지게 발광하지 않았는가! 529딜 맞았어 그럼 잠깐 529딜이면은 그 뭐야.. 몸에서 몇 돈키호테가 빠져나간거냐? 2.5돈키호테 빠져나갔는데 2.5돈키호테 빠져나가고 풀피로 마무리를 한다고? 아.. 진짜.. 얼태기가 없네 진짜.. 3.. 526딜 안된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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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ention birthdays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